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산베어스 응원단장 한재권입니다 아 드디어 또 오랜만에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 또 잠실 야구장에 우리 백만 가중 돌파 아 너무나 멋지고 감격스럽습니다 요즘 날씨 너무 더운데 우리 팬 여러분들 응원하느라 고생 너무나 많으십니다 앞으로 남은 경기는 얼마 없지만 그래도 더위 이겨내고 끝까지 우리 주산베어스 위해서 힘차게 응원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산베어스 화이팅! 네 주산베어스 팬 여러분 안녕하세요 드디어 홈경기 백만 관중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팬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주산베어스의 가을 야구를 위해서 열심히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산베어스 아자아자! 앙! 안녕하세요 주산베어스 외화수 정수배입니다 오늘로써 저희 잠실 야구장 백만 관중을 돌파했습니다 저희 주산베어스가 백만 관중을 달성했습니다 와! 저희가 홈 백만 관중을 달성했답니다 백만 관중 달성 축하합니다 와! 더운 날씨에 야구장 찾아와주신 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려서 더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있도록 팬 여러분이 기대하시는 위치까지 갈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백만 관중을 돌파했다고 들었는데 너무 많이 찾아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저희가 더 올라갈 수 있도록 제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주산베어스 백만 관중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팬분들의 마음에 드는 성적을 많이 낼 수 있도록 노력했더니 더 많이 찾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늦게 합류를 하게 됐는데 앞으로 남은 경기 더 열심히 해서 더 많은 팬분들이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만 관중 감사합니다 먼저 이렇게 백만 관중 분이 달성했다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정말 대단히 감사하고 많은 팬 여러분들 앞에서 플레이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선수로서 큰 행운이고 영광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백만이 아닌 110만, 120만 더 많은 관중 분들께서 응원해주러 와주시면 선수들이 좀 더 좋은 플레이로 보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백만 관중 달성했다고 들었는데 많은 팬분들이 응원해주셔서 저희가 또 도움둔서 열심히 뛸 수 있는 운동력이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날씨가 무척이나 더운데 야구장에 찾아와주시는 만큼 저희 선수들 좋은 성적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파이팅하겠습니다 홈 관중 이제 백만 돌파를 했는데 팬에 뜨거운 열기만큼 날씨도 뜨거우니까 더위 조심하시고요 탈수도 조심하시고요 저희가 꼭 보답할 테니까 열심히 계속 응원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항상 야구장 찾아와주셔서 응원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지금처럼 찾아와주셔서 응원해주시면 저희도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두산베어스 주장 양석환입니다 저희 홈관중 백만 명을 돌파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이 성원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 성원에 보답할 수 있게 저희 선수단도 남은 경기 좀 더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